여보, 이게 뭔지 알죠? 카드 카드죠? 이 카드로 게임을 한 번 해볼라 그래요 이 카드가 이게 일반 카드 그대로인지 아닌지만 확인만 좀 해주세요 일반 카드 맞죠? 응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손가락을 한 번 박치고 이어주세요 응 자 한 개 빼보세요 이거 분명히 일반 카드죠? 이거 한 번 빼보세요 한 개 빼냄새 하하하하 당신이 한 번 봐봐 좋아할거야 어? 아니 이만카드 뭐 이거 다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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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구 신기하다 빨리 얘기나 신기하잖아 자 여기 되고 가운데 치고 이어어요 이제 이 카드가 나중에 여자 카드가 어디로 가나 좀 보세요 응 자 짠 짠 짠 짠 일반 카드 맞아요? 그러면서 가운데는 그 나치 카드로 안 보이는데? 그렇죠 그게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? 여기에 있어요 여기 아니 가운데 내가 분명히 넣는데 왜 어떻게 위로 올라오니? 위로 올라왔죠 이야 신기하네 자 위로 올라왔습니다 어 이제 한 번 봐주세요 이거 응 짠 뭐야 뭐예요? 뭐예요? 야야야야 저거 나치 카드로 다 바뀌었어 나치 카드로 바뀌었죠 일반 카드가 전부 나치 카드로 바뀌었어 그래 그래 이게 이제 다시 에이스가 나왔잖아요 어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봐봐요 어? 전부 일반 카드로 바뀌었네 일반 카드로 바뀌었죠 어 이런 식으로 다 일반 카드가 바뀌네요 이야 이거 신기하다 이 마술을 누구한테 내놓았어? 마술사 함현진 교수라고 알란지 모르겠네 아주 유명한 분인데 차가 좀 만질지도 않은 분들은 뭐 한 5분 이만 배워요 골프를 치러 다니는 분들이라든지 어 휴식을 취할 때 친구들하고 이 게임을 하면은 참 좋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남자한테 할 때는 이 나치 사진 여자 걸 보여주는데 여자하고 할 때는 남자의 나치 사진을 또 탁 갖다 놓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한 세트에 3만원 정도 가격이 간대요 아 남자 여자 거 당신 콧기름을 발랐으면 더 확실하게 빌 건데 콧기름을 아까 내가 깜빡하고 안 발랐네 하하하하하하 마당 깝시다 당신 이거 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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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술사 이 양반은 웬트에 있던지 간에 날 남신하고 돈 부으려고 마술사 치워 가가지고 더 돈 부읍시다 알았어요 이야 신기하다 이야 자 여기 카드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어떤 거예요 아 그거요? 네 그럼 그거를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 아 이렇게? 네 네 완전히? 예예 뭘 어떻게 해요? 아 예 뭐 여자를 반 잘라버리세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제가 반을 접을 테니까 네 네 여기 직접 분명히 예 접었죠 여기 접었어요 네 이제부터 뭐 특별히 이상이 있나요? 네 네 이 카드의 뒷면이죠 이제부터 마법의 터널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여자가 있죠 이상이 특별히 없죠 여기서 뒤집어 볼게요 자 이건 카드의 뒷면입니다 그쵸? 여기도 뒷면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뒷면을 제가 밀면 여기서 어떤 면이 나올까요? 똑같은 이 면이 나옵니다 그럴까요? 자 그러면 우리 코가 아름다운 장준식 배우님께서 콧기름을 여기다 발라주세요 살짝 네 네 발라주세요 그렇죠 자 수리수리마수리 어 안면이 나옵니다 어? 야 신기하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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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된거지? 어머머 어떻게 된거지? 어머머 어떻게 된거지? 혹시 카드가 두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잘라보겠습니다 하어보겠습니다 음 으음 카드가 으음 오우 이거 정확히 맞죠? 예예 그런데 여기 카드는 앞면과 뒷면이 다르네 바뀌었군요. 찢은게 그렇게 찢은데도 이렇게 되네 이렇게 딱 맞춰지네. 이야 신기하다. 어떻게 이렇게 되지? 바로의 터널. 이야 역시 마술이란게 참 기묘하네. 어떻게 하는지? 미녀의 폭기름 때문에. 감사합니다.